오늘 뭐 할까? 오오! 애 떴네. 여자는 원한 이전 두 명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지. 왜 두 명이야? 아침 저녁인가? 누구한테 받았으면 좋겠어? 저요. 난 그냥 있다고만 얘기할게. 와, 진짜 못 그러겠다, 형. 누구 할 거야? 한 명은 이미 전했어. 나 소영이 놔도 데이트하면 재밌을 것 같아. 궁금한 건 솔직히 영서가 궁금해. 가빈이의 선택이 난 진짜 궁금하다. 어? 뭐야? 대박. 긴장했나 봐. 와, 어떡해. 다리 왜 떨리니. 와, 진짜 색깔 진짜 예쁘다. 되게 사람 편안하게 해줘서 러브도 뭐도 상관이 없어. 내가 전날 첫인상 투표로 오빠를 골랐잖아. 나는 진짜 좋았는데 내만 그러고 있고 계속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빈이었어. 진짜요? 왜 이렇게요?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기분이지? 이렇게 효정관리가 안 돼. 뭔 소리야. 올라가지 마. 어, 못 왔다. 너는 하루에 하나씩 못 한 거야. 잠깐,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나 궁금해. 재밌네. 뭐야? 왜 물어보지 이거를? 왜 물어보지? 왜 물어보지? 난 왜 물어볼까? We are K-pop Mnet. 끝. 아멘